네, 이번에 여주시에서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강방복곡이라는 주제로다가 여주시에 관련된 관광자원 및 농투산물을 홍보하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관광이라는 패러다임이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한 차원에서 벗어나 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다가 관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 소개 및 여주의 특산물과 가공식품들을 홍보하러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주에는 조선시대부터 기름진 그런 옥두를 바탕으로 여주 쌀이 임금님께 진상되는 그런 고품격의 쌀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름을 대한민표 여주 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쌀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이외에도 여주에는 고구마, 땅콩 이런 류의 건가리들이 또 되게 유명하게 우리가 특산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와 또 이런 몸에 좋은 자연식 먹거리들을 맛보고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